맘마 미아 때 홀딱 반했어, 뮤지컬 보고. 그리고 너는 막대 먹은 영혜 씨를 어떻게 한 프로그램을 10년이 넘게 하니. 그러기 쉽지 않고. 선생님에 비하면 뭐. 선생님 22년 하셨잖아요.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10장이 아닌 게 일용어마로 지금 반백뇨를 해 먹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말 조심하세요. 저 막걸리도 저희를 위한 건가요? 제가 막걸리를 꿀을 조금 넣었어. 요새 그렇게 먹는데. 그래서 그냥 주무가 전주에 있었던 두부야. 전주 콩나물국이 왜 유명한데 콩이 좋아서 그래. 물이 좋고. 만약에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신기해요. 선생님. 자, 한 잔 받으시게. 입만 축여. 선생님 술 끊었어요. 나는.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끊었어요. 그래도 맛만, 아 이거 봐. 선생님이 술 먹으면. 술 끊었어요. 스태프들을 잡어. 예. 그것도 보고 싶긴 하다. 아니 마중담으로. 너네 송장 칠래. 끝내 빨리. 이 ㅅ더라 이래. 그러니까 나를 쓰겠냐. 그래서 끊었다. 아니야 아니야. 그래도 선생님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진짜 마력이 대단하네. 요기 나는 좋아. 나도 좋아. 이거는 친근하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아.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우리 건배할까요? 앞날이 잘 되시길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. 예 그리고 이건 천수무라고. 이거 먹어봐야 돼. 이 천수무 이 김치 한번 먹어봐. 이게 그냥 무가 아니에요. 전주에서. 너무 좋아하네. 이건 막걸리에 먹으면. 이거 드셔야 되는 게.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. 이게 돌이 돼도 이게 무가 이렇게 까땅땅해. 나 총각김치 정말 좋아하겠지. 맨날 대접만 하시잖아요. 제가 이 된장도 갖고 왔으니까 저녁에는 제가 저녁 대접을 한번 해 드릴게요. 음식을 잘하니? 선생님보다 아니겠지만. 그래. 야 누가 해주는 것 좀 한번 먹어보자. 그러니까요. 네가 해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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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